요정들 다이아에 이어 오늘 밤 두산의 거리를 드라마같은 감동으로 꽉 채운 촉촉 보이스 박재정씨가 찾아갑니다 다시 오펙 널 만나고 지구로 돌아왔진 대에 누워 자꾸만 설레도 하루 종일 미소 짓게 돼 너무 좋아서 꿈이다가 무서운 기쁨일잖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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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꿈만 같은 거 오늘도 내일도 가슴이 두근대 아무도 모를걸 지금 이런 내 모습 나 때문에 모두 깨스럽게 느껴지고 너 때문에 나 손도 못 짤 것만 같아 굿밤밤 굿밤밤밤밤 굿밤밤밤밤밤 언제도 오늘 우리도 네가 좋아 만나고 싶어 굿밤밤 굿밤밤밤밤밤 굿밤밤밤밤 언제도 오늘 꿈에도 너무 좋아 네가 있어줘 굿밤 나를 웃게 해 신기해 모든 게 다 이런 기분은 참여 문문나자마자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내 맘이 붕떠 어린애처럼 이런 느낌을 내게 선물해줘서 너와 my baby bro 그 마지막은 내 거야 오늘도 내일도 가슴이 죽은데 아무도 모를걸 지금이란 내 모습 너 때문에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고 너 때문에 난 전부 못 짤 것 같아 굿밤밤 굿밤밤밤밤밤 굿밤밤밤밤 언제도 오늘 우리도 네가 좋아 만나고 싶어 굿밤밤 굿밤밤밤밤밤 굿밤밤밤밤밤 언제도 오늘 우리도 너무 좋아 네가 있어줘 굿밤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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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밤밤밤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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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밤밤밤밤밤 굿밤밤밤밤밤밤 내장ней 그팡나나나나 안나완 simult 그래도 너무 좋아 니가 있어서 그팡나나나나 그팡나나나나 네 데핀바나나나나나 네 주가 그팡나나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